안녕하십니까 더 베스 콩겐에 전만한 더 베스 하나 지었습니다 다운타운 콩겐 또 이름 간지나게 해놨네 이게 사는데 그때 모델하우스 보니까 얼마더라 사는데 2홍단에 사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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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콘도 타올라이카 오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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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차도 하나 있고 여기 새로 지었거든 그때 분양사무실 보니까 1.6밀리언 160만발 160만발 얼마야? 5천만원 이쪽이 이제 주차 위치는 좋거든 아 여기 기역자로 저쪽까지 돼있네 이 한동만 돼있는게 아니라 자 여기 이쪽까지 이쪽까지 한국 핀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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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위밍 아 여기 스위밍 이랑 히트니스 그래도 여기 위치가 항몰 바로 옆이라 중심가야 완전 새로 지었으니까 깔끔할거고 방은 존나 작을거고 5천만원 이니까 싸니까 사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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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네임새운 네 여기가 오피스 가 봐 5천만원 옷에 등장 1.6반밤 1.6바밤 1.6바밤 1.6바밤 오오 자팡기 도 있네 타오빈 아 비디오 메달 아 비디오 메달 아 비디오 메달 아 우리 이거 에브리띵 이거 어 번호키가 있었는데 아 25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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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기가 주방이고 25달러니까 이게 렌트 사갖고 렌트 돌리면 한 8500원씩 받을 수 있어요 8500원 5천 얼마 투자 해갖고 8500원 834 30 몇만원 오 뭐 나쁘지 않네 크기가 뭐 파타야 엘지 보단 널래 오 구조가 괜찮은데? 나쁘지 않은데? 옆침대 있고 뭐 TV 있고 바이콘니도 작게 있고 바이콘니도 작게 있고 바이콘니 졸라 작네 빨래다이 작은 거나 또 이게 또 밥먹을 때 여서 먹으면 되잖아 노트북 갖다 놓고 요가 수영장 헬스장이고 확실히 이제 새로 지으니까 좀 뭔가 그 깔끔하게 잘 짓는다 새로 지으니까 이정도 뭐 화장실 세면대 있고 샤워 오 샤워부스가 안좋아 들어가서 좁으면 짜증나는데 안좋고 변기도 널찍하고 오오 이런 느낌입니다 25스퀘어인데 딴 데보다 확실히 이게 공간이 이렇게 트여 있으니까 별로 답답하진 않네 음 엣지콘도 비슷하다 엣지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 바타야 비슷해 여가 더 낫다 방만 놓고 보면 시골이니까 화장실이 좀 작은데 괜찮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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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쏙 갠데 으음 자 투배드 보여줄게요 투배드 투배드 40 몇 스퀘어 매 어 투배드는 46인가 스퀘어 매 가격이 300 50만발 300만발 그 정도랍니다 딱 두 배 크기네 집도 두 배 크기 가격도 두 배 여긴 지금 팔기만 하는거야 새집이라 팔기만 여기가 투배드입니다 투배드 원 배드 아 원 배드 아 원 배드 원 배드 원 배드 precis 에잠의 2배 크기 아 여기가 붙였군요 아 여기가 붙였구나 아니 사이즈 원 배드 참 22 사이즈 원 배드 22 but 22 아니 좀 더 니노일 렉 다이바드 아니 아니 아 아니 1.4.7 1.4.7 1.4.7 1.4.7 여기는 가구랑 다 주고 1.7.9 아 좀 더 작네 아까 저쪽은 바가 있었잖아 25 스킬 하면 여기는 22 1.4.7 9 1.4.9 1.4.7 아 여기가 조금 더 작아 자 2배드 아 2배드 2배드 보여드릴게요 4.5 이야 역시 코너드 집이 끝에 코너마다 하나씩 있나 오 기역자고 이렇게 되겠구나 이야 저 복도 너무 멀다 맞지 자 여긴 2배드입니다 여러분들 47 달랑 불은 안 들어오고 오 들어오자마자 냉장고 주방 이렇게 있고 어 식탁 넣을 공간 나오고 거실 공간도 이정도 나오고 뭐 뭐 신발장도 있구요 뭐 여기 수납장도 있구요 그리고 요쪽으로 가면 일단 화장실 화장실 요렇게 되있고 여기가 첫번째 방 첫번째 방 아 이쪽으로 화장실 연결되고 첫번째 방은 뷰가 어디쪽이냐 수납붓박이장도 있고 뷰가 요쪽이네 이쪽이 빌딩 같은 빌딩 A이고 저게 이제 센탄 센탄에 있는 콘도들이고 콩깨는 이 8층만 해도 막힌게 없어 시골이라 다 뚫려 있습니다 뷰는 북박이장 그리고 이쪽 화장실 연결된 문 이쪽이 이제 큰방 안방 오 안방 느낌 여기도 뭐 뷰 똑같고 안방 화장실 여기 화장실 두개네 방 두개 화장실 두개 음 깔끔하네요 하긴 뭐 쌈마이베스 쌈마이베스콘도라도 이제 요즘 뭐 여기도 그래도 메이커고 새로 지으니까 깔끔하네 그만해 음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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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